노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 아주 오랜 역사전에 살았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거의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노아라고 한다면 노아는 노아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노아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래서 노아와 홍수를 일직선에 놓습니다 맞습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죠 그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아닙니다 이 비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멸망을 가져다주는 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죽었습니다 새들까지도 죽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관계없을 것 같지만 새들도 뭐 24세가 계속 날개짓 합니까 어딘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새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사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심판을 감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을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맛이 사라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서 하나가 돼버리고 구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 세상 끝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의 형태가 될 것이다 소동과 고모라가 살던 시대에 그 타락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때 세상이 만연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리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준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들을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고 120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의 비밀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노아야 저 세상을 봐라 내가 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는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내 가정은 내가 구원하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다쳤고 모든 건물은 다 잠기고 산이 다 잠겼고 이 지구상에는 오직 배 하나 노아의 방주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다 산이 잠기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기간이 150일이라고 그러니까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산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물이 5개월 동안 잠겨 있다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해서 다 빠졌고 말라서 사람이 밟아도 될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그때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온 때가 601세가 되는 2월 27일이다 말하고 있으니까 문이 닫힌 순간부터 열리는 순간까지 1년 열흘 걸린 겁니다 1년 10일 만 1년이 넘는 동안 배 안에 있었죠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노아의 여덟 식구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다 땅속에 묻혀 있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잡잡하고 뭔가 기대감도 있으면서 흥분도 되면서 염려도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참 포부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준비한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홍수 같은 이런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9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이죠 창세의 9장 18절로 21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당대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여러분 그 노아가 술을 잡숬대요 술을 잡숬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잡순 게 아니에요 술에 취했어요 그냥 취해서 조금 갈짓자 걸을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정도 먹었어요? 벌거벗을 정도로 아니요 술 먹으면 다 벌거벗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술에서 깨웠을 때 술에서 깨어났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먹었어요? 필림이 끊어질 때까지 먹었어요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먹었어요 누가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 노아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이건 방탕한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타락한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필림이 끊어질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왜 벌거벗고 있냐고요 그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죠 성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인은 어디가 있었지? 부인은 없었나? 그럼 어떻게 그런 상태로 나가 떨어져 있었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노아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것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평안할 때 문제가 온다 평안할 때 문제가 온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울 때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소통했어요 노아가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타락하지 않았어요 바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럴 때는 죄 짓지 않아요 고난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 배고파요 먹거리 찾아다녀야 돼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을 생각 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여덟 식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농사부터 졌겠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쌀 보리부터 심었겠죠 감자 심고 고구마 심었겠죠 일단 기본적인 먹거리부터 심지 않았겠습니까? 집 짓고 그럴 때는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럴 때는 딴 생각 못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평안한 시기가 됐어요 안정적인 시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한 거죠 술에 취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옷을 벗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쾌락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포도농사를 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을까?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한데 아버지 가장 영적 가장이 넘어지자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가정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함이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말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저러고 있어요 술취에 나가 떨어져서 벌고 벗고 있어요 그러면 박 장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할 거 없지 말할 거 없지 얼른 덮어드려야지 그렇죠? 얼른 덮어드려야죠 덮어드리고 그러면 문단속 잘 해야죠 아버지가 깰 때까지 그걸 왜 내버려 둔 채로 그렇죠? 덮어드리지도 않고 왜 나와가지고 왜 오두방정을 떠냐고요 왜 입을 여냐고요 입을 열었으면 어떻게 열었을까요?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의논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덮어드리지도 않고 나왔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샘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둘러매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뒷걸음 쳐들어가서요 똑바로 안 들어가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쓰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를 존중한 거죠 존중해드린 겁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루트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상상 못할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중 3중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데 뭐가 문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잖아요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깨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내가 우처도 이렇게 내가 타락했냐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데 인사불성인데 그런데 왜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누구를 저주했어요? 신현원 권사님? 함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땅의 이름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은 누구냐?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가나안의 이름을 따로 부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가나안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9장 18절에 보면 이상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세임과 함과 야베시라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세임과 함과 야베시라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걸 왜 넣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의 형들 세 명이 있잖아요 세 명은 안 집어넣었어요 가나안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로 22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었는데 누가 보고 형제들에게 세임과 야베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함이 얘기했죠 함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함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형제들에게 얘기했다 왜 가나안의 아버지를 강조했을까요? 함이긴 함인데 가나안을 꼭 연결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수사를 좀 해보자면 우린 수사해 본 적이 없지만 뭔가 좀 추리를 좀 해보자면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나안이 개입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나안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개입돼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 먼저 보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가나안하고 함이 같이 들어갔는데 봤든지 그런데 이거를 얼른 덮어드리고 나오자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떠벌리고 씩씩거리면서 멸시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가나안이 그 역할을 했을지 모르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술이 깼는데 노아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면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러면 가나안이 원인이 더 컸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일과도 같이 연계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역으로 추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앞으로 40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일곱 족속이 살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겐, 그니스, 갓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여러 족속들이 살아요 이 일곱 족속은 누구냐? 그게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그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줬냐 그리고 그 땅을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애나 어린이나 노이나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사업을 주고받지도 말고 그들과 더불어 계약을 하지도 마라 그렇죠? 화친 맺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라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소동과 고모라처럼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땅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가나안 지금 함의 네 번째 아들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 노아의 속을 썩이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주를 받게 된 까닭은 자기의 행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하튼 노아의 술 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뉘게 됩니다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저주 저주 무섭죠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이 말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성을 두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세임과 야베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축복을 대물림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쌓아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축복을 쌓아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축복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도 저주성이 있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그 맞대응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들도 그 허물 덮어줘야 됩니다 그 허물을 가리고 용납하고 안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과 야베스는 뒷걸음질 쳐가서 덮어드리고 뒷걸음질 쳐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존중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은 복받을 짓을 해야죠 축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행실이 조주받을 행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주를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사 모임을 갖고 이 내용을 교사들에게 쭉 알려주고 그러나는데 스윙이가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저에게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으려다가 내가 부드럽게 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달고 싶으냐면 나도 축복해야 되지만 네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샘과 야베스든 함이든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원망할 게 없죠 난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든지 부모가 이렇게 노아처럼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문제가 있지만 샘과 야베스는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모가 그렇다고 그래서 함처럼 가난처럼 행동을 하면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축복을 대물림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